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누구한테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바로 대영제국, 영국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이란 나라에게 크게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현대 문명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나라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가깝지도 않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이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토적 야심이.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참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의 선각자들도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여러분들 잘 지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에 19세기에 유행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와 영토에 대한 관심과 지배욕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중국인들이 개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화라는 이야기는 중국 인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상당의 수뇌부 되시는 분들은 백건 추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극화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명사를 착하게 보게 되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참정권과 자유를 그래도 신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세계사의 큰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하는 서방국가들인 거죠.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들 그 나라도 이런 외교적으로도 문제도 있을 때가 있지만 비교적 그런 나라들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 고위관리 주 프랑스 대사 같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중국의 외교부 가운데서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프랑스 이름 대사 입에서 주 여러분들 류사인 주 프랑스 중국 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냥 해프닝이다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 정도 된 그럼 중국의 여러분들 주 프랑스 중국 대사 입에서 주권국이 아무 권리가 없다 이런 발언이라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내면 세계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프랑스 LCI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인지 묻자 기자들이 이렇게 까칠한 질문을 그거죠. 그러면 이제 외교관 같으면 우회 적으로 소련 입장도 여러분들 러시아 입장도 고려해야 되면 그러면 국제적 관행과 관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살짝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림반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거죠. 그거를 러시아가 침략해가지고 병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그 문제조차도 러시아 편을 드는 분들 계시지만 제 시각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국가 지위를 명시한 국제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 국가가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의 실효적 질의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 연방에 속했다가 러시아 여러분들 소련 연방에 속했다가 그게 해체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된 나라들이 주권국가로서의 실효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법상 주권국가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주권국가 그게 없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발틱이 있는 국가들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없는 거죠. 외교나 이런 거 할 때 다 여러분들 현재 러시아와 함께 여러분들 내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 프랑스 대사 중국 대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시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참 먹고 살 만큼 된 거죠. 그러나 보편적 질서라든지 세계사회에서 여러분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국가들이 서방 선진국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더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50대 초반에 서양 고전 철학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중국 고전 삼국지 소지는 오로지 이기는 것밖에 고민을 하지 않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면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양 고전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바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논쟁부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하구나. 아 이래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결국은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배는 불러졌을지 모르겠지만 의식이나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참 먼 한 겁니다. 중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받은 교육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 분위기 같은 걸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동질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발드 상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발드 상국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각각 조치해서 혀명을 요구했다. 옛 소련 국가 이외에 프랑스와 유럽연합도 유감을 표명했고 프랑스 외교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크림반도까지 포함한 영토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파문이 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서둘러 가서 진화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 국가의 지위를 우리는 존중한다. 그렇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코멘트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나라 바로 옆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고 우리끼리 단결해야 되고 우리끼리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나라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국력이 산업이나 기업에서 나오니까 그 산업과 기업이 활발하게 여러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힘을 더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에 복속되는 그런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생각에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도 선거를 훔쳐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여러분들 발 밑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지칭해서 당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죠. 중국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공상당이 해체가 돼 가지고 중국이란 나라가 연방국과 비슷하게 되면 또 모를까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뭐죠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속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현대인들은 모두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받으려면 그쪽을 많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중국을 본받으면 중국의 행사소송법 이란 행법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검수완박불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